안녕하세요 작곡가 임준희입니다 새해 첫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새로운 태양은 떠오르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날들을 충만하게 채워나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오늘은 제가 저의 교양시 용비어청가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용이 승천하는 듯한 그런 충만한 도약의 에너지를 받고 새로운 힘찬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비어청가 이름도 굉장히 멋지죠?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노래 우리가 학창시절에 용비어청가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세종대왕이 조선의 건곡을 기리면서 그리고 또 조선의 번영을 위해서 썼던 그런 125수의 서사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용비어청가의 시와 그 다음에 용비어청가를 바탕으로 만든 세종대왕이 만드신 음악이 여민락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민락의 모티브를 바탕으로 해서 용비어청가를 썼고요 이 작품은 2015년 1월 16일 그러니까 6년 전 이맘때에 KBS 교양학단 신년음악회로 연주됐던 곡입니다 이 용비어청가가 작곡하게 된 그런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2014년 KBS 교양학단의 새로운 예술감독으로 부임하게 된 루마니아의 저명한 지휘자 요엘 레비는 부임하자마자 첫 공연, 첫 전기연주의 프로그램을 짜면서 교양학단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문화가 담긴 그런 음악은 없나요?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작곡가들의 악보들을 요엘 레비 지휘자에게 여러 작품을 소개를 했고 그중에서 요엘 레비 지휘자가 영광스럽게도 저의 교양시 한강을 선택을 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강에는 정선아리랑이나 또는 아리랑이나 이런 멜로디들이 녹아 있어서 아마 요엘 레비 지휘자가 첫 부임하면서 이렇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곡으로 이 막을 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첫 공연에서 저의 한강을 모두 외워서 요엘 레비 지휘자가 암보를 외워서 연주를 했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신선한 음악이었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이런 작업이 2년이 돼서 2014년 8월경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오작교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KBS 교양학단의 오작교 프로그램의 작곡가로 선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여기서 그 오작교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작교라는 것은 견우와 직녀가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까치들이 다리를 놔줬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오케스트라와 작곡가가 서로 이렇게 매칭이 돼서 새로운 창작 작품을 만들도록 했던 그때 처음 시작됐던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KBS 교양학단의 전속 작곡가로서 저와 그리고 지금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은화 작곡가가 선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8월에 선정이 되고 나서 이제 유엘레비 지휘자를 만났고 이제 그 지휘자와 함께 새로운 곡을 어떤 곡을 위촉을 할까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2015년 신년음악회 때 연주할 새로운 곡을 위촉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신년음악회 때 보통 우리가 비엔나, 왈츠 이런 것들을 많이 연주를 하긴 하지만 원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어떤 큰 행사나 새로운 새해를 열 때에는 조상들에게 예를 갖추고 그리고 또 그 해에 행복과 번영을 기원하는 그런 그런 커다란 궁중음악을 연주했던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신년음악회를 그렇게 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통 제례악에서 영감을 받아서 곡을 쓰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잠깐 제가 그 우리 궁중음악 중에 백미인 종묘 제례악을 잠깐만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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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동영상 보시니까 너무 멋지죠. 굉장히 장중하면서도 품격이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종료 제략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고 또 우리 전통적인 악가무와 천지인의 사상이 깃들어 있는 그런 곡입니다. 지금 들으신 부분은 종묘 제리악 보태평 중에 전폐 희문 부분인데요. 이 동영상 중에서 양쪽에 이렇게 놓여있는 굉장히 멋스러운 악기가 두 개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편경 그리고 편정인데요. 우리 궁중음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악기랍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편경은 1116년 고려 예종 때 송나라에서 수입된 대표적인 악기입니다. 16개의 돌 우리는 이것을 이제 경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16개의 돌이 기억자로 만들어져 있고 16개의 음을 낼 수 있는 악기입니다. 원래는 중국에서 수입이 되었지만 세종대왕 때에 이 돌을 구해서 그러니까 남양주에 있다고 해요. 아주 굉장히 정교하게 음이 나는 돌 그 돌을 구해서 이 악기를 다시 정교하게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악기는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국악계의 조율이 표준이 되어왔던 그러한 악기입니다. 또 다른 그림 편종을 보시면 이것은 역시 16개의 종으로 16개의 음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악기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 언급했듯이 요엘레비의 작품 위촉을 받고선 우리 궁중음악에서 사용됐던 이런 그런 전통적인 관연학 어법이 이것을 어떻게 서양 오케스트라에 적용을 시킬까 고민하다가 아 이 편종과 편경이 전체 오케스트라를 끌고 나간다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이 아이디어를 얻어서 오케스트레이션에 적용을 하게 되었지요. 앞서 세종대왕이 용비어천과 음악화한 것이 여민락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민락을 사용했는데요. 여기 이제 앞서 보이는 악보를 보시면 이 여민락의 악보에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악보는 여민락의 앞부분 악보인데요. 여기 편종 편경의 음들을 보면요. 동그라미를 제가 쳐놨는데 따 따 띠다 따 이런 음이 나와요. 이 음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주제적 음들이고요. 이 음들을 다른 악기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꾸며가면서 음악을 화려하게 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또 편경 편종의 음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악보인 정간보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그런 음들이고요. 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사용됐던 이 여민락의 이러한 어법을 저의 용비어천과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또 한번 악보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과 연구 끝에 작곡된 저의 교양시 용비어천과는 11월 말경에 지휘자 요엘레비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요엘레비 지휘자의 특징은 모든 곡을 외워서 안보로 연주한다는 특징이 있어서 곡을 미리 달라는 그런 부탁을 계속해서 받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주려고 노력은 했고요. 또 이 지휘자는 굉장히 스케줄에 바빠서 항상 세계 곳곳에서 연주를 했었는데 저의 곡을 공부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 현악기의 보잉을 다 체크를 하고 또 이렇게 분석하고 외우고 굉장히 세심하게 저의 곡을 연구하고 분석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요엘레비 지휘자가 저의 곡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공연 전에 드디어 12월 달에 교양학단과 리허설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처음 교양학단의 단원들이 다 있는데 지휘자 있는 데에서 리허설을 참석했을 때 굉장히 좀 어떻게 음악이 나올까 조마조마했는데요. 굉장히 그 지휘자께서 이렇게 세심하게 지금 이 부분 템포가 맞느냐 또 지금 이 음량이 맞느냐 또 작품의 의도했던 대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느냐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리허설을 해나갔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이 되었고요. 또 한 가지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사실 창작곡이다 보니까 제가 상상으로만 어떤 소리가 나겠지 이렇게 곡을 쓴 것인데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연주자가 좀 이렇게 호흡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저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생략하고 연주를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리허설 때 유엘레비 지휘자가 그 부분 연주를 안 하니까 거기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왜 그 부분 연주를 안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곡가가 이 곡을 쓸 때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또 그 부분에 꼭 있어야 될 음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연습을 해서 음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서 참 배우는 점이 많았고요. 그래서 결국 공연 때는 이 창작곡임에도 불구하고 이 곡을 전부 다 외워서 굉장히 훌륭하게 연주를 해주었고요. 이 동영상을 이제 곧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BS 교양학단도 단원들이 이 곡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그리고 아주 그 정교하고 탁월하게 연주를 잘해줘서 저는 너무 감사했답니다. 그리고 또 초연 때의 반응은 신년 음악회에 이렇게 우리 곡으로 올린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심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었고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런 반응을 얻었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 곡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용표천과는요. 부제가 라이징 드래곤즈라고 해서요. 용의 비상입니다. 이 용표천과 시가 125수가 되기 때문에 너무 방대해서 우선 이 교양시에서는 제1장 해동의 육룡이 나라샤를 직접 좀 음향을 형상화시킨 부분입니다. 이 용표천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는 아마 2장일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 멜새 이런 시가 굉장히 좋은 시인데요. 이 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만원짜리 지폐에 세종대왕 얼굴이 있고 그 뒤에 그 시가 있지요. 저는 우선 이 곡에서는 1장 해동의 육룡이 나라샤를 바탕으로 해서 곡을 썼습니다. 이 곡 처음 시작했을 때의 스케치한 작곡 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쪽에서 빛이 오는 하나의 빛으로부터 하나하나 빛이 모여져 붉은 불의 덩어리가 솟아오르고 온 천지가 밝아진다. 어디선가 어둠을 물리치고 밝음이 스며들며 편경, 편종 소리가 들려온다. 꿈틀거리던 대지의 만물들이 깨어나기 시작한다. 잠자고 있던 동쪽의 여섯 용들이 꿈틀거리면서 날아오르기 시작한다. 용들은 흑룡, 청룡 이런 용들이 서로 뒤엉키고 이들의 비상을 막는 무리들과의 투쟁이 시작되고 이러한 악의 기운을 물리친 음들이 하늘로 하늘로 비상하며 하늘의 기운을 온 세상에 내뿜는다. 이제 음악을 들어보실 텐데요. 이 곡은 좀 길이도 길고 각 부분 부분에 설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나누어서 악보와 함께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쪽으로부터 한 줄기의 햇살이 비추고 빛이 하나하나 스며들어 천지를 밝히는 장면입니다. 처음 시작 부분에 하프와 비브라폰, 글로크앤슈필 이런 타악기들이 빛의 덩어리를 밀어내면요. 드디어 솔로 바이올린이 한 줄기의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음 주변으로 음들이 하나하나 모여지고 더해져서 드디어 여러분 페이지 보시면요. 리허설 넘버 1에서 해가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광경을 묘사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까 언급했듯이 편경, 편종이 그런 핵이 되는 주요음을 연주하고 다른 악기들이 화려하게 꾸밈음 장식금을 넣으면서 거대하고 찬란한 음향 덩어리를 만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아까 언급했듯이 2015년 1월 16일 KBS 교양악단 신년음악회 요엘 레비의 지위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동영상은 아까 언급했듯이 편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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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 동영상은 아까 언급했듯이 편집하는 것입니다. 음향으로 들으시니까 어떤가요? 빛이 하나하나 모여져서 드디어 해가 떠올라서 천지를 환하게 비치는 그런 이미지가 연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두 번째 부분, 한번 악보를 보시겠습니다. 리허설 넘버 2에서는 튜바, 베이스 트럼본 이런 낮은 저음의 금관악기들이 용들이 꿈틀거리듯이 이렇게 막 꿈틀거리는 것, 낮은 비프렛 음이 이런 것을 묘사하고 거기에 이제 트럼본, 호룬 등이 하나하나 음향을 더해가면서 용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것을 묘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용들이 날아간 후에 그 다음에 리허설 넘버 3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드디어 여민락의 모티브, 이런 러민락의 모티브가 편경, 편종을 중심으로 나오면서 이제 천상의 사운드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여민락의 모티브가 나오는데 이 여민락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청산별곡의 또 모티브도 같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여민락과 청산별곡을 같이 한 이유는 그 여민락의 원래 뜻이 백성과 즐거워하는 그런 음악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여민락 그 자체는 그 궁중음악이에요. 궁중에서 연주했던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실제 백성들과는 조금 연관이 없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정리했던 그 고려가요 원래 이제 고려가요는 전해져 내려온 백성들의 노래거든요. 그중에서 청산별곡을 제가 이제 여기다가 그 같이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러리 사러리랐다 하는 그 청산의 사리리랐다 하는 그런 백성들의 노래를 집어넘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곡을 들으시면서 지금 여민락의 모티브가 나올 때 그리고 청산별곡의 모티브가 나올 때 한번 그것을 구분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 부분 동영상으로 한번 보실까요. 변신해주세요. 변신해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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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동영상을 보시면 마지막에 인사하는 부분 조금 멋지지 않았나요? 네, 지금까지 저의 교양시 용비어천가를 저의 설명과 동영상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곡을 통해서 정말 새해를 희망차게 열어나가시길 바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올해에도 임준이의 작곡 TV는 계속됩니다 많은 시청과 응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